오늘은 싱글벙글 여성시대 급원방 이슈의 최신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 꽤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잠시만 설명해드리자면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에 미군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놈 먹어보신 분 같은 식으로 품평을 하는 여성들 심지어는 남자 나이 19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알고 다 아는 나이라며 이 남자랑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저는 이 사실을 폭로했고 최근 이 사건의 결말이 나게 됩니다. 경찰에서 드디어 여성시대 급원방 사건 게시자 7명의 한국 여자를 잡아다가 조사를 시작한 거죠.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게시자를 특정하고 관할서에 이송했다. 여성시대에는 남성의 나체 사진이 게재됐고 사진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달렸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사진과 신상도 올라왔다. 라는 싱글벙글 기사를 보시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서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기분 좋은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내용을 바라본 사건의 당사자 여성인권운동가 여성시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이 한국 여자들은 범죄자를 잡았는데 한가하냐는 말과 기사의 여론조작을 위해 좌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면 범죄자 잡혔다는 말에 싱글벙글해야 하는데 경찰 한가하다고 꼽주는 건 본인들이 범죄자라 찔려서 그런 걸까요? 여시들 꼭 댓글 달자 우르르 가서 생체 드루킹해야 하는 거야. 라면서 능숙하게 여론조작을 선동하면서 꼬리밟힌 돼지마냥 삼겹살을 파들파들 떨고 있는 저 모습. 진짜로 개빡친 여자는 와 이 나라 역겹다 진짜 아무것도 안할게. 남자 절대 소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할게 개지역 같은 나라야 니들이 이럴수록 오히려 나중에 니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만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개백수 한국 여자는 자신이 모든 활동을 보이콧하여 대한민국에 지대한 타격을 주겠다고 대한민국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보이콧을 펼치는 에베레레루라는 한국 여자는 참고로 여성시대에 2468일 방문했고 3198개의 글을 작성하고 댓글 56422개를 작성할 정도로 현생을 살지 않고 인터넷 속 세상을 사는 히키코모리 여자이죠. 여성시대에 2468일 방문한 여자가 남성을 불매운동하겠다니 정말 너무 무섭다 그쵸? 진짜 미친거 아니야 나 신상 공유한 게시판 내용 도파민 충전용으로 가끔 눈팅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떤 분이라도 펜코의 한국 스탑널커녀들 거르기 위해 조직적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신상 공유하는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5조 5천억을 계좌로 송금해드리고 사죄의 제로투 갈기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지금 여성시대 하는 범죄자 잡혀들어갔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저 내용렬이 아니라는 말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여자에게 나라는 없다고 범죄자 잡혀서 나라를 잃었다 말하는 한국 여자들. 하다하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고 억울해하는 한국 여자들. 저 여자들 발작하는 거 보니 속이 다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 84만 명인데 그 여자들 싸그리 잡혀들어갈 때까지 은인 뉴스는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겨우 7명 잡혀서 아쉽긴 하지만 꾸준히 여성시대의 쓰레기 같은 짓을 폭로하는 은인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 죄 저지른 거 맞아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프레임 좀 그만 만들어 한국 여자들아. ций의 번派는 슈스텔 여러분도